하희야 네 오늘 무슨 날? 설날인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 차민촌 우리 대극기 개양해야 돼? 네 우리 국민이가 그치? 네 왜요? 왜냐면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 나라 됐어요 예 알겠어? 네 만세 만세 네 삼인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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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소리 지르지마 문 닫아요 네 창문 닫다 태극기야 안녕 내일 끝 다음에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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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괜찮아 빨리 보자